국가가 장려하는 것이 임대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것이 정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택지개발지구에 분양아파트를 공급을 받아서 임대아파트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방침에는 분양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허가청의 지방자치자체에서는 이를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반대 원인은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면 지역의 슬럼화가 된다. 이런 어떤 단순 논리로서 임대아파트 정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아파트가 어떤 슬럼화를 시키기 위한 방지책으로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를 좀 본다든가 또 주거에 필요한 평명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권장해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임대아파트라는 맹목적인 생각으로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그에서 주택 보증, pf 보증을 하는데 허그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위는 너무 탁상공론으로 편의 안전 위주로만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현장의 모든 시세를 분석을 해서 이 아파트가 이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현장을 답사를 하지 않고 앉아서 옛날 과거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택지지구에서 분양택 부지를 임대이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지하체에서 반대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 위치를 알려주시면 해당 지하체와 협의를 해서 지하체를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경관심 이런 걸 통해서 최소화하면서 또 적게 임대주택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PF 보정에 있어서 HF 주택금융공사도 하고 있지만 또 우리 건설사에 많은 공급자 금융을 담당하는 게 주택도시보정공사 허그입니다. 그런데 허그가 여러 가지 분양시장에서의 보정업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PF 사업장에 대한 보정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모임에 갔었을 때도 여러 가지 허그의 심사기준이 지나치게 깐깐하다 까다롭다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허그 사장 등 임직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들리고 또 여러 가지 정부가 PF 보정을 20조에서 25조 늘리고 또 25조에서 30조로 늘렸거든요. 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실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개선이 필요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